제임스웹 우주마환경 저는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의 제가 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임스웹 우주마환경 자체도 우주와 인류를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고 심지어는 사람과 사람까지의 연결도 해주는 그런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감명을 받고 또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상모라고 합니다 절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제가 미용실에 가서도 제 이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 전용 샴푸까지 있어요 그래서 손상모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본격적인 마환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미국의 우주마환경 과학연구소라는 곳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STSCCI, Space Telescope Science Institute이라고 부르고요 감사합니다 미국의 볼티모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존습킨스라는 대학 들어보셨죠? 그 캠퍼스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제인스베이 우주마환경 같은 경우는 발사한 이후에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나사의 협력 연구소고요 그리고 제인스베이 우주마환경 이외에도 현재 허블 우주마환경을 운영하고 있고 또 미래에는 로만 우주마환경 그리고 또 다른 여러가지 우주마환경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마환경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허블 우주마환경이라고 1990년 4월에 발사돼서 현재 3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발 535km에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구를 한 시간 반에 한 번씩 돌면서 열심히 관측을 하고 있고요 천문학에서는 허블 우주마환경 이전과 이후의 시대로 나뉠 만큼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해온 마환경인데요 허블 우주마환경으로 한 연구로 노벨상도 받고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을 바꿀 만한 수많은 발견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손꼽히는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최초로 촬영한 것인데요 1995년 당시 STSI의 원장이던 로버트 블리금스 박사는 이후 천문학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혁신적인 제안을 합니다 보통 허블 우주마환경은 알려진 대상 즉 은하나 성단, 별, 성운과 같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을 관측하는 것이 관례인데 STSI의 원장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허블 우주마환경의 관측 시간을 이용해서 윌리엄스 박사는 텅 빈 하늘을 오랫동안 관측해보자고 하는 다소 모험적인 제안을 합니다 당시 천문학계에서는 토중한 허블 우주마환경의 관측 시간을 낭비한다는 비판도 이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해봐야 밝은 은하 몇 개만 찍히고 말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북두칠성 바로 이쪽에 위치한 붉은 점으로 표시한 이 영역 그 크기는 여러분들이 모래알을 땅에서 집어서 활을 쭉 뻗으면 가려지는 극히 작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이 영역을 열흘 동안이나 허블 우주마환경으로 들여다본 결과물 바로 허블 디피즈라고 불리는 이 사진입니다 텅 비어있을 줄만 알았던 작은 하늘의 부분에는 3천 개 이상의 은하가 관측이 되었고 이 사진 한 장으로 현대 우주론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130억 년 이상의 우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사진으로 많은 천문학자들의 생각이 뒤바뀌었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영역에 이렇게 수많은 우주 초기의 은하들이 찍혔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더 멀리, 더 선명하게 우주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허블 우주마환경보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보려는 노력 30년이 넘는 기나긴 노력 그 결실이 바로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입니다 그렇다면 허블 우주마환경보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보려는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먼저 거울의 크기를 훨씬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환경의 주된 기능은 우주에서 오는 빛을 렌즈나 거울로 모아서 천체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울의 크기가 더 클수록 더 많은 빛을 한꺼번에 모아서 더 어두운 천체까지, 더 멀리까지 우주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 날 밖에 작은 양동이와 큰 양동이를 내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시간 안에 어떤 양동이에 더 많은 물이 고였을까요? 큰 양동이겠죠? 여기서 빗물은 우주 멀리에서 오는 빛이고 양동이는 마환경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은 직경이 6.5미터인 거울로 만들어졌고 허블의 2.4미터짜리 거울보다 훨씬 크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거울의 사이즈만큼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주 멀리에 있는 은하들을 관측하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보다는 훨씬 더 긴 파장인 적외선을 관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감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자외선,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죠 적외선, 전파 이런 식으로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보통 온도가 높은 천체에서 나오는 빛은 엑스레이나 자외선 쪽에서 나오고 온도가 매우 낮은 천체에서 나오는 빛은 적외선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허블 우주마환경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그리고 조금의 적외선을 관측하는 반면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은 적외선 전용 망원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 팽창 때문인데요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들이 후퇴하는 것처럼 관측이 되고 은하들이 점점점 뒤로 후퇴하게 되면 은하들에서 오는 빛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역가락처럼 쭉 늘어져서 우리에게 도달했을 때는 우주 팽창은 원래의 파장보다 더 파장이 긴 쪽으로 옮겨갑니다 이거를 적색 이동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주 팽창의 원리에 의하면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즉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적색 이동이 심해서 적외선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주 초기의 은하들은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지 않고 적외선에서만 관측이 됩니다 이 원리 때문에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은 적외선 전용 망원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허블 우주마환경보다 더 멀리 더 선명하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더 큰 거울과 더 긴 파장 즉 적외선을 관측하는 망원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이 더 큰 거울과 더 적외선을 관측한다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마환경이니까 이제 우주에 로켓을 실어서 우주로 보내야겠죠 그렇다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켓 안에 마환경을 접어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거울의 가장 큰 가장 큰 사이즈가 바로 직경 6.5미터입니다 그래서 6.5미터라는 사이즈가 정해진 것이고요 제임스웹 우주마환경의 거울은 허블과 같이 단일 거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18개의 조각 거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두 가지만 꼽자면 먼저 단일 거울로 만들게 되면 거울의 무게가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형도 쉽게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로켓을 실을 내면 양쪽을 이렇게 그림과 같이 접어야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18개의 조각 거울로 만들게 되면 접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제작이 된 것이고요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의 거울의 틀은 베를륨 금속이라고 하는 아주 가벼우면서도 열 변형이 적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표면은 순금으로 도금이 되는데요 적외선을 가장 잘 반사시킨다는 물질이 바로 순금입니다 99% 이상의 반사율을 보인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비싼 망원경이니까 많은 금을 썼나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금을 도금하는 데 사용된 금의 양은 48g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g이면 금이 한 돈이 한 3.75g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그러면 돌반지 한 13개 정도로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을 표면을 도금할 수 있는데 요즘 시가로 한 3,4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400만 원 정도면 제임스의 우주마환경과 같이 고가의 장비에 겨울 표면을 도금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삼촌보로 좀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주 멀리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려면 적외선 쪽을 관측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외선을 관측하려면 온도가 아주 낮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특수한 환경이죠 특히 지구 주변은 지구 자체가 적외선 빛을 많이 방출하는 선체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심해서 지구 주변은 적외선 관측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구와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바로 태양 반대편으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제2라그랑 주점 L2포인트라고 부르는 이 지점입니다 원래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져서 즉 한 바퀴 태양 주변을 도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공전 주기가 길어지는데 L2포인트는 특이하게도 태양과 지구가 잡아당긴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지구와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똑같은 365.25일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구와 똑같이 L2포인트가 1년의 길이가 365.25일이 되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요 그런데 L2포인트를 하더라도 태양 복사열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외선 관측에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에는 태양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 차단막은 말 그대로 태양 열과 태양 빛으로부터 마원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차단막인데요 완전히 펼쳤을 때의 크기가 가로 14미터 세로 22미터로 한 테니스장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개의 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겹의 두께가 사람의 머리카락 정도로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줄일 수가 있어서 아까처럼 로켓을 실을 때 꼬기꼬기 접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완전히 펼쳐놓으면 각 막 사이사이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우주로 나가면 이제 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보혼병 들고 다니시면 보혼병 바깥에 진공 부분이 있죠 그게 단열재 역할을 하듯이 제임스의 우주마원경도 이 태양 차단막이 사이사이에 그 진공 부분이 단열재 역할을 해서 태양 열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 차단막을 중심으로 태양을 향한 쪽 즉 뜨거운 쪽은 85도에서 125도까지 치솟고 끓는 점 이상까지 오르게 되죠 반대로 태양 차단막에 가려져서 항상 그늘이 진 곳 차가운 쪽은 영하 235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320도나 넘는 그런 엄청난 온도 차이를 미션 기간 내내 유지하면서 적외선 망원경으로서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태양 차단막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은 L2포인트에 딱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요 궤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데요 L2포인트라고 하면은 아까 중력 균형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좀 불안한 중력점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거기에 놓으면은 점점 태양 안쪽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보완하는 것이 저렇게 L2포인트 주변을 궤도를 돌게 되면은 안정적인 궤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지구에서 볼 때 항상 거울과 기기는 태양 반대편을 향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로 궤도를 계속 돕니다 한마디로 지구에서는 거울과 과학기기가 달린 그 차가운 쪽을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에는 거울과 태양차단막 이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구성요소가 있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6.5미터짜리 주경 제1차경이 있다면 그 빛을 모아서 다시 반사시켜서 빛을 뒤로 보내주는 부경이 있습니다 74cm 정도의 직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경의 뒷면에는 과학기기가 달려있는데 과학기기 안에는 카메라나 분광기 같이 들어온 빛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그런 장치들이 달려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의 아랫면을 보시면 별 추적기라고 해서 하늘의 별들을 관측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별의 데이터베이스 별자리 같은 정보죠 그런 것과 비교해서 현재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갖다 계산해주는 별 추적기 일종의 GPS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세 조종 장치가 달려있고요 또 지구와의 교신을 담당하는 통신 안테나 마지막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품인데 태양 전지판도 달려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쪽 아래쪽 면은 항상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전지판이 태양빛을 받아서 충전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잘 준비된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을 꼬깃꼬깃 접어서 컨테이너에 실은 다음에 트럭으로 실어서 다시 배로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발사장이 위치한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라는 나라로 이런 식으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령 기아나에 도착해서는 다시 컨테이너에서 꺼내서 접혀있던 망원경을 이제 로켓 꼭대기에 딱 실어 싣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발사장까지 옮겼습니다 이게 발사장으로 옮길 때 속도가 시속 한 1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훨씬 느린 속도인데요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정도 속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로켓이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큰일 나죠 그래서 아주 천천히 천천히 속도를 움직였기 때문에 중간 밑에 그림처럼 아침에 옮기기 시작해서 왼쪽 밑에 그림처럼 밤이 돼서야 도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산타의 천물처럼 드디어 제임스의 우주마 환경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발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나사에서 발표하기를 이때 시청자 수가 그 다음 관심도가 1969년 아폴로 11호가 처음 달착력을 했을 때 그때가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 이제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제임스의 우주마 환경은 이렇게 발사할 때부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우주와 인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발사가 이뤄진 지 정확하게 27분 7초 후에 망원경이 로켓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로켓에 달린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한 것이고요 이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인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제임스의 우주마 환경의 모습인데 뭔가 이제 작별을 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뭉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분리된 후에 잠시 후에 이제 태양 전지판이 펴지게 되고 태양 빛을 이제 받아서 처음으로 전기 신호가 딱 잡혔을 때 저희 미션 오퍼레이션 센터 저희 MOC라고 부르는데 저희 미션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사람들이 환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제임스의 우주마 환경은 L2포인트 즉 목적지인 제2라그랑주점까지 가면서 여러 가지 전개하는 과정을 거치죠 꼬기꼬기 접혀있으니까 이제 원래의 모습대로 피는 것이죠 저렇게 태양 차단막도 피고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이제 마르모 형태로 저렇게 모양을 잡고요 그 다음에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개의 겹이 중간에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기게끔 하고 부경 지지대를 방금 펴서 부경 역할을 갖다 수행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주경의 날개를 이렇게 펴는 것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모든 전개가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현재 제임스의 우주마 환경의 형태이고요 영원히 앞으로 이 모습으로 제임스의 우주마 환경은 L2에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L2 지점에 도착했을 때 당시에 이제 로켓 발사 당시의 진동 이런 것 때문에 거울에 18개의 거울 조각이 매끈한 면이 되질 않고 여러 가지로 흐트러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높낮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 제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 하나를 딱 촬영하면 별 한 점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18개의 지저분한 점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이 이제 2월 초 L2에 도착했을 당시에 처음 촬영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3개월간 거울 정렬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매끈하게 마치 6.5미터짜리 하나의 거울인 것처럼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초점도 잘 맞고 모든 빛이 18개의 거울 쪽에서 반사된 모든 빛이 모여서 하나의 별이 하나로 정확하게 찍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울 정렬의 이게 목표이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각 거울 조각 뒷면에 달린 장치인데요 액슈에이터라고 해서 모터와 구동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쇠막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 거울 조각을 저렇게 양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고 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상하좌우로 저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쇠막대를 갖다가 잡아당기고 펴면서 거울을 오므렸다 폈다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액슈에이터는 약 10나노미터로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10나노미터 단위면 보통 사람 머리카락의 한 1만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거울을 조종한 다음에 그래서 거울 정렬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 정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흐트러져 있던 거울들을 18개 제각각 점으로 찍어 있죠 저렇게 먼저 빛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고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되면 그 후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빛은 이제 파장이기 때문에 각 거울 조각에 반사된 빛의 파장까지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일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울 정렬의 총 기간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울 정렬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 예상했던 성능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사진은 거울 정렬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테스트 이미지로 촬영한 것인데요 이 가운데의 별을 이용해서 얼마나 초점이 잘 맞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파장까지 잘 맞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뿐만 아니라 배경에 보시면 또 다른 천체들이 많이 찍혀 있죠 배경에 있는 은하들인데요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하나를 찍으려 했는데 주변에 수많은 은하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아마 이때부터 사람들이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의 성능을 체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22일 거울 정렬이 완료되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이런 기념식에는 케이크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팀 동룡 하나가 이제 케이크를 구워왔는데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솔직히 맛은 그저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울 정렬까지 잘 마친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이 이제 우주와 인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으로 할 수 있는 연구는 사실 무궁무진한데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계의 생명과 기원, 별의 탄생과 일생, 은하의 형성과 진화 그리고 최초의 별과 은하들 관측 사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강연 시간이 좀 한정된 관계로 각 주제에 맞는 그런 사진이나 결과들을 갖다가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목성의 사진입니다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의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목성의 모습인데요 예, 목성 사진은 많이 보셨죠? 다른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도 많이 보셨겠지만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으로 찍어도 이렇게 표면에 대기의 디테일이 아주 살살 있고 대적점, 여기서는 이제 하얀색 점으로 보이죠 오른쪽 밑에, 목성의 오른쪽 밑에 있는 지구를 하나 삼킬 만큼 큰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대적점의 모습도 잘 보시면은 디테일이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아마르테아랑 아드라스테아라는 그런 위성들도 찍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목성의 고리가 저렇게 양쪽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Rings라고 된 부분 보이시죠? 목성의 고리는 사실 토성의 고리보다는 훨씬 희미해가지고 촬영하기가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으로 이렇게 가볍게 찍었는데도 나오는 걸 보면 벌써 성능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해왕성의 과족 사진입니다 해왕성과 위성들 그리고 해왕성의 고리까지 잘 찍혀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보이죠? 이오가 찍은 해왕성의 모습 왼쪽의 파란색 해왕성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죠 뭔가 적외선으로 촬영을 해서 뭔가 투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리도 가시광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훨씬 더 또렷하게 고리가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표면에 메탄 얼음 입자료 이루어진 고층 대기가 잘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들 중에 신스틸러가 하나 있죠 해왕성, 위성인 주제의 해왕성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는 트리톤이라고 하는 왼쪽 위에 좀 청록색으로 보이는 그런 위성입니다 이거는 트리톤은 표면 전체가 다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성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인데 행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트리톤 같은 경우에는 반사율이 얼음으로 이루어져서 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이외에 다른 별들에도 태양계 행성이 돌고 있는 것처럼 행성들이 돌고 있겠죠 외부 행성계라고 부르는데 제임스 웹 우주마원경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외부 행성의 대기를 관측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행성 자체에는 빛을 내기 못하기 때문에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그 별빛을 관측을 하게 되면 그 별빛이 저렇게 행성의 대기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서 행성 대기에 있는 성분들이 마치 지문처럼 이렇게 스펙트럼에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찍힌 대기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수증기도 나오고 메탄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지구의 대기와 닮은 그런 성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아 이 행성은 대기가 지구의 대기와 닮아 있구나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제임스 웹 우주마원경으로 촬영을 해서 행성의 대기의 성분을 알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행성의 대기를 촬영한 결과를 하나 예로 보여드리는데요 와스프 39B라고 하는 행성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이 이제 분광기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거쳐온 행성에서 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만들면 가운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나트륨도 있고 물도 있고 이산화항도 있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기의 성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이 와스프 39B라는 행성은 지구형 행성은 아닙니다 목성보다 훨씬 큰 가스형 행성인데요 그런데 게다가 그 거리도 행성이 별부터의 거리도 태양 수성의 약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약 900도까지 치사고 치사고 오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은 희박하지만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구형 행성에 관측하다 보면은 언젠가 지구와 닮은 대기를 가진 행성을 찾았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할 날에 오겠죠 다음은 제임스의 우주망으로 촬영한 별의 탄생과 일생에 관한 것인데 먼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별의 탄생과 일생에 관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중간에 이제 별 탄생 성운이라고 매우 온도가 낮은 수소 분자와 먼지를 이루어진 구름에서 별들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중력으로 점점점점 뭉치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행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건데요 갓 태어난 별을 원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짧게는 수백만 년에서 길게는 수십억 년을 별이라는 천체로 살아가다가 이제 중간에 연료가 다 떨어지고 나면은 점점 팽창을 하게 되고 급기야 바깥의 대기를 불어내면서 죽어갑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별이 만약에 태양과 비슷한 진량의 별이면은 행성상 성운의 모습이 되고요 왼쪽 아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행성상 성운이 되든지 초신성이 되든지 바깥의 대기를 다 불어내서 우주로 나가게 되면은 그 대기가 다시 모여서 또 별 탄생 성운이 됩니다 그래서 별 탄생 성운에서 또 별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재활용의 모범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마도 많이 보셨을 건데 별 탄생 성운의 대표적인 별 탄생 성운인 용골다리 성운의 모습입니다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에 근적외선 카메라로 찍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컴퓨터 배경화물을 가장 많이 쓰이는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컴퓨터 배경화물을 쓰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쪽에 사진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진 위쪽으로 이제 굉장히 뜨겁고 나이가 어린 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외선 에너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래쪽에 별 탄생 성운, 별 탄생 성운은 지금 주황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인데요 저기가 이제 먼지입니다 먼지를 깎아내리면서 마치 침식작용을 일으키듯이 저렇게 아름다운 경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절벽처럼 보인다고 해서 코스믹 클리프, 우주의 절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별 탄생 성운 내에서도 별들이 태어나면서 위쪽으로 먼지를 밀어올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산맥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또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으로 찍은 사진 중에 이렇게 여러 개의 별들이 한꺼번에 태어난 것 말고도 한 개의 낮 개의 별이 태어나는 모습을 잘 포착한 게 있어서 또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암흑성운 L1527이라는 성운 내의 원시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별이 탄생하는 과정은 왼쪽 화살표로 쭉 그린 그림처럼 먼저 가스가 점점 수축을 하게 되고 수축을 하면서 원반을 만들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점점 쌓이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갖다가 위아래로 나중에는 분출을 합니다 Z로 그러면서 모래시계 모양으로 저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지금 이 L1527 내의 원시성의 모습은 바로 이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아래로 Z가 뿜어지면서 주변에 성간 물질과 만나게 되면 충격파도를 연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마치 솜사탕처럼 이렇게 실타래가 억혀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실제로 별이 태어나는 그 부분은 오른쪽에서 이제 화살표로 표시한 저 작은 검은 띠로 된 부분인데 저 크기가 태양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저 뒤에 별이 지금 가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 별빛은 조금 새어나올 뿐이지 별빛이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또 먼지가 먼지와 가스가 밀도가 높은 부분은 주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돼 있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부분은 푸른색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의 조화가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냥 과학적인 설명은 다 차치하고라도 저런 이런 사진을 볼 때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예술 작품이 아닐까 한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별탄생 성운이죠 창조의 기둥이라고 해서 독수리 성운 내의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용골자리 성운과 마찬가지로 별들이 태어나면서 가스와 먼지를 밀어올리고 그러면서 이런 특이한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창조의 기둥은 여러 가지 다른 표정으로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지금 허블 우주망으로 찍은 가시광선 영역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제임스의 우주망의 근저계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같은 천체를 찍었는데 많이 달라 보이죠 왼쪽은 가시광선이라서 먼지에 막혀서 배경의 별들이 보이지 않고 대신에 앞에 성운의 모습은 잘 보이는 반면에 오른쪽에 근저계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마치 야간투시경으로 이 먼지를 뚫어보듯이 배경의 별들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재미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더 긴 파장인 지금 제임스의 우주망의 경우에는 근저계선 카메라도 달려있지만 중저계선 카메라도 달려있습니다 더 긴 파장인 중저계선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또 여기 나타났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또 별들이 없어지고 배경에 성운의 모습이 더 독특하게 잘 표현이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중저계선에서는 별들이 어두운 반면에 온도가 낮은 물체를 갖다가 더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 탄생 성운 내의 먼지가 더 잘 찍히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름과 같은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같은 천체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파장으로 어떤 파장으로 찍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천체 사진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임스의 우주망 원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 본인이 원하는 천체의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파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별은 태어난 모습도 아름답지만 죽어가는 모습도 장엄하면서도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는 남방고 반지성운이라고 해서 태양 정도 진량의 별이 연료를 다 소모하고 나서 이제 죽어갈 때 바깥으로 대기를 날리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왼쪽은 근저계선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고 오른쪽은 중저계선 기기로 촬영한 것인데요 실제로 행성상성운 바깥에 대기를 불어낸 별은 오른쪽 중저계선 이미지 사진에서 가운데 두 별 중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금 더 어두운 별입니다 그 주변을 밝은 별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행성상성운의 모습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큰 스케일로 은하 스케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관한 그런 사진을 또 감상해보겠습니다 스테판의 오중주라고 해서 은하의 충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데요 가운데 위쪽에 알파벳 S자처럼 생긴 은하와 그 아래쪽의 은하들이 이제 충돌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컴퓨터 은하 충돌을 나타낸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어떻게 저런 구조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은하의 충돌을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사실 이게 수십억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스냅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찍어도 저 모습이고 수십 년 수백 년을 찍어도 저 모습이지만 이게 수십억 년 우리가 만약에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찍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좀 구조가 비슷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은하가 충돌을 하면은 저런 구조가 만들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스테판의 오중주라는 그 사진에는 조그만 비밀이 있는데요 왼쪽의 은하와 오른쪽의 네 개의 은하는 사실 관련이 없는 그런 은하들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왼쪽의 NGC 7320이라고 하는 은하는 보시는 것처럼 별들이 하나하나 분해가 다 됩니다 별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시죠? 이렇게 은하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은하들은 별들 하나하나가 보이질 않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나로 보이시죠? 이게 바로 거리 때문에 그런데요 거리를 재보니까 왼쪽에 NGC 7320이라는 은하는 4천만 광년에 있는 반면 오른쪽에 NGC 7318, 7319는 7.5배나 더 떨어진 3억 광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근감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은하들은 전부 다 별들이 분해내는 반면 오른쪽은 빛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사실 스테판의 5중주가 아니라 스테판의 4중주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SMAX 0723 은하단이라고 해서 작년 7월 11일인가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공개해서 많은 화제가 되었죠 은하단의 모습인데요 은하들도 별들처럼 같이 뭉쳐서 삽니다 중력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사진을 감상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뾰족한 회저무늬가 표시된 이렇게 좀 밝은 천체들은 별입니다 우리 은하 내의 별들이라서 이 은하단과는 상관이 없고 두 번째, 어느 정도 손뭉치처럼 보이는 약간 노랗거나 하얀색 천체들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0723 은하단에 속해 있는 은하들이고요 세 번째,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은하들인데 이 은하들은 배경에 있는 은하입니다 훨씬 멀리, 먼 우주에 있는 배경에 있는 은하들인데 근데 잘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은하들은 모양이 막 이렇게 늘어나고 막 왜곡이 되어 있죠 찌그러지고 바로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은 아주 멀리 있던 은하에서 오던 빛이 중간에 거대한 천체를 만나서 중력적으로 굴절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SMAX 0723 은하단이 렌즈 역할을 하고 40억 광년에 위치해 있죠 훨씬 멀리 떨어진 120억 광년에 있던 은하들에서 빛을 중력적으로 굴절시키면서 은하들이 왜곡되고 또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짧은 영상은 이제 하늘을 어떤 거대한 천체가 가로질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중력적으로 굴절을 일으키는지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인데요 은하들이 막 찌그러지는 것이 보이시죠 저 원리로 우리가 이 SMAX 0723 은하단이라고 하는 은하들도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붉은색 은하들이 원 모양이나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렇게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초기의 은하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허블 디필드 사진을 보시고 계신데요 열흘 동안 관측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허블 디필드 열흘이면은 약 240시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노출을 주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하늘의 영역을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이 촬영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은 15배 적은 시간, 16시간밖에 관측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은하들도 더 또렷해 보이고 더 밝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외선으로 관측해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적외선으로 관측해서 적외선과 더 큰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 우리가 허블 우주마원경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더 선명하게 본다는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한 가지 최신 열구 결과인데 오른쪽에 이 사진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은하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은하, 가장 나이가 어린 은하 우주가 태어난 지 약 3억 년 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은하를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은하 중에 지금 보이시는 이 은하가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우주 초기 은하들을 관측하다 보면은 우리가 은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진화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게 됐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이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가 놀랄 사진들이 여럿 나오고 또 새로운 결과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과 결과들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5년 정도의 수명을 가진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의 여행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35억 년 그 이상을 여행한 빛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어떤 것일까요? 우주 저 어디엔가 지구를 닮은 행성이 있고 게다가 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상상의 영역에만 속해 있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을 통해 현실이 되는 순간이 기다려집니다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의 사용은 사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제안서를 통해서 내가 어떤 관측을 하고 싶은지를 제안하게 되고 그 제안서가 채택이 되면 마원경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외에도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을 관측한 자료나 사진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두에게 완전히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나만의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께서도 천문학 전공이나 우주과학 또는 그 관련 전공을 하게 되면은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을 통해 나만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 들려주신 손상무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의 강연을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우리는 굳이 당장 코앞에 있지도 않은 우주를 연구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말이죠 이에 대해서 천문학 대신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면에서 한번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인간이면 누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을 텐데 나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다소 좀 철학적인 질문을 갖다가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제임스의 우주마원경 같은 그런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하면서 우주 초기의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그런 답들이 규명되면 그게 가장 깨끗하면서도 가장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우주마원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망원경에만 쓰이는 기술이 개발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사실 제임스의 우주마원경 같은 경우도 개발 설계하고 개발하는 당시에 쓰였던 기술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 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돈 낭비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의 목표는 우주 초기의 모습과 빅뱅 이후 최초로 탄생한 별 은하들을 더 선명하게 보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사용되는 기회비용 예를 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나 연구시간 등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윤화희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방금 사실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이 있는 답변인데요 사실 제임스의 우주마원경 같은 경우 건설한 데 든 비용이 한화로 약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쓴 돈은 아니고 20년 동안 계속 개발하면서 쓴 돈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그런 망원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 낭비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면에서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천문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랜 기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시간을 들여서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천문학자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들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고 또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망원경은 그보다 더 가치는 답을 저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사님과 같은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박사님이 현재 위치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셨고 무엇을 공부하셨으며 또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 임하시는지 우주분야 직종에 동시하시는 분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다고 우리 박현주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는 천문학을 대학교 때 전공했습니다 이제 사실 우주에 대한 꿈은 어릴 때부터 한 6, 7살 때부터 기억날 때부터 그때부터 있었고 천문학자가 되기를 계속 꿈꾸다가 꿈을 대학은 이제 천문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고 대학원을 가서 박사까지 천문학 박사로 받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제 제임스의 우주마원경이라는 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아 나도 저런 거에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운이 좋게 STSI라는 기관에 들어가게 됐고 또 거기서 우주마원경에 매료되어서 이쪽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천문학이라는 꼭 천문학 전공이 아니더라도 우주과학이나 물리학을 하더라도 이쪽 분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열심히 꿈을 열심히 키우면서 한 길을 계속 가시면은 언제나 이런 직종을 택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학자를 꿈꾸는 많은 학생분들께도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블 마원경은 어느 위치로 발사되었나요? 제임스 앱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또 허블과 제임스 앱 마원경은 몇 년간 활동할 수 있는지 우리 김정윤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허블 우주 마원경은 처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마원경이고요 535km 고도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우주 마원경은 지구에서 150만 킬로부터 훨씬 먼 곳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존하고 있는 그런 마원경이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허블 우주 마원경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이렇게 주로 관측하는 마원경이지만 제임스의 우주 마원경은 적외선 전용 마원경이라는 것 이런 차이가 있고요 허블 우주 마원경은 이제 33년째 운영 중인데 처음에 수명은 사실 10년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간에 몇 번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이렇게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기도 새로 달고 또 태양 전지판도 갈고 이렇게 하면서 3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약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임스의 우주 마원경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10년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연료를 갖다가 연료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수명이 2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수명까지 마원경들 모두 무사하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임스의 마원경은 코르슈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르슈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과 중력이나 태양풍 등의 영향을 받았을 때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관측 시 발회를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지윤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오마이갓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코르슈 방식이라는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점면이 카세그린 방식은 이제 정확하게 중간으로 들어가서 뒤쪽에 매치게 되는데 코르슈 방식은 어느 정도 위쪽으로 빼면서 초점면이 좀 다른 위치에 매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좀 너무 기술적인 대답이라 사실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 생각을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시면 박사님께 개인적으로 기회가 됐을 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질문을 많이 지금 품고 계실 거거든요 한번 현장의 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더 멀리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어 저기 하얀 마스크 검은색 옷 입고 계신 일어나 주실까요 네 지금 네 지금 고개 돌리신 분 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짧게 자기소개 그리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연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진로로 갖고 있는 염도현 학생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웹 우주 만원경에 관심을 갖고 뉴스를 찾아보게 됐는데 제임스웹이 고장이 났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관측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런 고장에는 어떤 식으로 수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고장까지는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적이 몇 번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기들이 가끔 이제 아까 과학기계가 이제 망원경 뒤쪽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 안에 카메라도 있고 분광기도 있는데 그 중에 가끔 가다가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원이 꺼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그냥 재부팅을 해서 키면 보통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더 나아가서 만약에 더 심한 그런 고장까지 부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통 이런 기기에는 이렇게 중복해서 다른 다르게 쓸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경우 제임스웨어의 우주마 환경은 모든 기기와 모든 거울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2층에 계신 분들 혹시 질문 계시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하얀색 마스크 쓰고 지금 손 번쩍 들고 계신 네 지금 고개 돌리신 분 일어나 주실까요? 네 머리에 키운 짧게 본인 소개해드리고 질문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이주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비록 이번 우주마환경을 발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우주마환경을 발사하신다면 허브의 우주마환경보다 이렇게 적외선 부분에서 더 발전을 시킨 것처럼 새로운 우주마환경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해서 발전해서 다시 보내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망환경들이 앞으로 우주마환경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과학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파장대를 선택하게 되고 꼭 적외선 망환경이 아니더라도 다시 허브의 우주마환경처럼 또 자외선과 적외선을 관측하는 망환경의 개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가장 성능을 갖다가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거울을 더 큰 사이즈로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임스의 우주마환경으로 한 번 이렇게 접는 걸 성공했으니까 다음에는 여러 번 접는 걸 한번 시도해보고 더 크게 16미터 더 나아가서는 25미터짜리 거울의 망환경 사이즈를 가진 그런 망환경의 개발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 얘기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현직에 계실 때쯤이면 아마도 그런 망환경이 발사돼서 쏘아 올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임스 웹의 후배들도 열심히 잘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번에 좀 가급적 뒤에 계신 분들께 기회를 주고 싶어서 네 저기 스마트폰 들고 계신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본인 소개 그리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고3 주시환 학생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이 제임스 웹 우주만 환경이 허블만 환경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러면 허블만 환경은 현재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허블만 환경은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주로 관측하는 것이고 또 제임스 웹 우주만 환경은 저계선을 관측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호봉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허블만 환경도 사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운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여러 파장대로 천체들을 관측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로 여러 가지 더 다른 그런 연구도 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금 앞으로 가서 어... 네 저기 여기 앉아계신 네 맨 앞에 앉아계신 여기 검은색 옷 입은 하얀색 네 일어나서 마이크 받으시면 됩니다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앞에 짧게 자기 소개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이제 줌이 올라간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제임스 웹 우주만 환경의 에너지 자원과 그 자원이 얼만큼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에너지 자원 말씀이시죠 제임스 웹 우주만 환경에는 일단 아까 전원을 공급한 태양 전지판이 있죠 그래서 태양 전지판의 경우 원래 이제 목표는 한 50와트 정도를 갖다가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전력을 줄여서 한 35와트 정도를 쓰고 있고요 대충 그냥 계산해 보면은 집 안에 있는 여러분 전자레인지 쓰시죠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적은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운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하죠 대단한 기술이죠 전자레인지보다 적은 전력으로 이렇게 큰 망원경을 갖다가 하고 있고 또 하나의 연료는 뭐냐면은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만 환경이 궤도를 돌면서 태양의 그 태양 복사열을 받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뒤로 밀려나요 그러면은 궤도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시키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추진체라는 걸 살짝살짝 발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우주선 같은 게 이렇게 칙칙 뭘 뿌리면서 이렇게 자세를 조종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건데 제임스 웹 우주만 환경이 그게 들어있고 그 들어있는 용량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년 정도 앞으로 쓸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수명을 갖다가 우리가 2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제임스 웹으로 가만 놔두게 되면 자기 혼자 점점점점 궤도를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수명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연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시간도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공개 강연에 함께 해주신 짧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강연 때문에 미국에서 1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아까 저기 2시간 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연하면서도 여러분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이 마치 별을 보는 것처럼 제가 그런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이렇게 아주 보람된 강연이었고 저도 굉장히 힘이 많이 나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손상무 박사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